우리 교회에도 그 이름 뒤에 오늘 방금 우리 김정은 검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A가 붙었고 B, C, D 대표적인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김지영 집사님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A부터 F까지 있어요 1부터 6번까지 있다는 거예요 동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붙이거나 영어를 붙였습니다 감사기도 제 이름은 어디 가서 찾아봤어 백금만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동명 2인이 아니라 동명 3인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세 명의 아나니아가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나니아의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던 아나니아를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믿음 안에서 논밭을 팔았고 그것을 사도 앞에 내아놔야 되는데 판 돈을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것을 들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또 아나니아가 있는데 구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올이 다마이석 동산에서 주님 만나고 눈이 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안수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바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역사가 그 아나니아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나니아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사장 아나니아가 바올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 사람은 뭐예요? 대제사장인데 바올 사도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고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저 놈의 주등아리 치라고 명한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이 이름은 똑같습니다 아나니아 그런데 첫 번째 이름의 아나니아의 사람은 자기의 신앙 안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요 선한 영역도 악한 영역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 하나님의 사람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붙들은 바 되어서 하나님이 됐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아나니아를 보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방해되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거예요 학창시절 때 교장선생님이 훈실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라 없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 말고 아니면 꼭 불필요한 존재에 대해서 저 사람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성경이 돈을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상이고 성경의 이야기만 속할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물도 않고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아니 어떤 일을 하냐 보니까 저건 어떻고 저러는 어떻고 훈시만 두시는 분들 계셔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구경하는 분 많아요 예배를 드려도 구경꾼이고 봉사를 해도 구경꾼이고 그냥 구경하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정말 일꾼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두 팔 걷어붙이고 그냥 몸소 다 감당하는 일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수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일꾼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2절에 앉아있는 분들은 다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일꾼입니다 지금 에어컨이 뭔가 시스템이 좀 약간 뒤집어졌는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저는 더 덥습니다 갇혀있고 선풍기 바람이 뜨거운 바람을 향해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실 분들은 다 조시는 거고 들을 분들은 다 들을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가 골로세서의 교회에 편지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골로세서의 지명을 보니까 유명한 무용로의 중심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온갖 사상과 문화에 물들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세서의 교회에 편지한 이유는 그렇게 세상에 물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는 방법이 있다 그 이기는 방법이 뭐냐 너희들이 일꾼이 되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면서 골로세서의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일꾼 오늘 본문에서는 디아코스라는 헬러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하인 노예 이런 개념입니다 우린의 표현으로 말하면 꼭 사역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망리라는 사람 일한 사람들이 다 디아코노스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가 일꾼이 됐다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망 노동꾼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기 위해서 내 뜻을 뒤로 미루는 것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망 노동꾼 전도의 망 노동꾼 사랑의 망 노동꾼 되어서 그 일꾼들이 풍성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 되어서 이 수정교회가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정교회가 그런 일꾼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런 단어가 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왜 나오고 있느냐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고루세 교회에 있는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더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고 시간의 많은 부분을 세상에 쏟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요 세속화가 들어왔고요 많은 것들이 내 가치관 속에서 성경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골루세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골루세 교회가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일꾼되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텔레비 보는 시간 컴퓨터 하는 시간 세상에 취미나 많은 시간들을 쏟아부는 우리들 삶 속에서 그것을 이긴다면 이기려면 일꾼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어떤 확신 속에서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이죠 바람 불어도 바람 불어와 내 몸을 날려도 지금 유행과 가사가 똑같지 않습니까 방금 저 노래 부를 뻔했어요 방금 얘기하다가 노래 부를 뻔했는데 사실 우리 안에서 어떤 헌만한 일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일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의 확신 첫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복음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화려한 건물이 있었나요 화려한 직비들이 있었나요 화려하게 그들이 뭔가를 갖고 꾸민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카타콤에 갖고 땅 속에 숨고 바위에 숨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행 생활했던 분들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떠나요 그 영향력은 가해 상승을 초월합니다 소수였고요 건물도 없었고요 화려한 것도 없었고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의 영향력 그 자체가 놀라울 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 능력이 있었기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떤 교회 프로그램 이벤트에 쫓아다닌 분들이 계셔요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이벤트 프로그램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 외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음이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복음이 없으면 사람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우린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교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일꾼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구경꾼이 되고요 오히려 자기 뜻이 안 맞다고 이렇쿵 저렇쿵 말 많은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미 세상에 물들었고요 세상 것을 쫓아갔고요 세상에 쾌혈했고 행복이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인지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했어요 하지만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다 허물이에요 다 배설물이에요 그 복음 그리스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그 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순간 그 복음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능력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 속에서 아 하나님 내가 예수 것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이 처해 있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는요 타락을 했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계획이 일어났죠 그 종교계획의 핵심은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의 능력 다시 복음의 능력이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변화됐고 세상이 변화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진단 그 원인이 뭘까요? 예 세상이 발절되고 세상의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떤 간급한 믿음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돼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21세기에 복음이 점점 무뎌지고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복음 말고 다른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수정교회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소망이 확신하다면 오늘 그 사람은 주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혹여 여러분 안에 내 수정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일꾼이 된 마음이 시그러졌고 사라졌다면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내 안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그 믿음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복음이 회복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확신이 될 것은 이 비전의 확신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어렵고 힘들지만 또는 복음을 우리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내가 사역받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의 목적이 있다 우린 다 깨달아야 돼요 하지만 이런 비전이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 무력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목적이 됐냐 큰 교회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든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외형적인 것만 남없고 실질적인 본질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팬 그리고 제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간다 왜 가는가 아마 교회에 가기 위해서 가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 왜 예배를 드리는가 아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기도한다 왜 기도하는가 아마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한다 왜 하는가 아마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봉사한다 왜 하는가 아마도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모양이다 이게 뭐 하는 이야기인지 좀 아리성하죠 한마디로 외형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받았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일에 합당한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모양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경근의 모양은 있는데 경근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나와있는 바리세인 아마 다 싫어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바리세인입니까 그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다 모양만 남아있어요 나는 11조를 드렸고 나는 기도했고 나는 구제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리세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바리세인들을 칭찬하기보다는 책망하셨어요 왜요? 회출한 무덤 겉만 남았다는 거예요 행위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주일 예배 드렸다 아 난 할 일 다 했다 라고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만 나오도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고 주일 예배만 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니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렸니 어떤 마음으로 드렸니 어떤 목적과 뜻을 갖고 예배를 드렸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려 함인이라 이해 오늘 우리가 일꾼된 목표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는 것은 목사 한 사람으로 장모님 한 사람으로 권사님 어떤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받은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쓰이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방을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점심 먹은 거고요 때압볕에서도 주차방 들고 모자 쓰면서 땀 뻘뻘하리며 주차를 애쓰게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차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내가 주의 일꾼이 되어서 맡은 사명이 있고 맡은 목적이 있고 그 맡은 목표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복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리모델링이에요? 새벽 공간을 재배치해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어르신까지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규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의 모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자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공간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 내게 받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길 때가 많아요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모집하고 함께하고자 하지만 숨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힘들거든요 좀 어렵거든요 헌신이 나타나야 돼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컴퓨터도 약간 뭐 받았나 봐요 제가 한번 2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받은 은사가 있고 사역이 있다면 그 목표 그 분명한 목적은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게끔 사역하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그것이 사역이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 그 분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욕심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욕심을 다 내어서 목숨까지 바쳐서 일하라 별로 그런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다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내게 가진 그 은사가 있고 내가 가진 하나님의 분명한 사역의 목적이 있다면 그 안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적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난다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일꾼들이 모여지는 그 이후 복음의 확신이 잦습니다 일꾼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 내게 받은 은사가 있고 내게 주어진 사역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누구 누구가 아니라 단 한 분 초점이 모아지고 그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 때문에 교회가 빛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오늘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처음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에 확신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여러분 자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면요 언제나 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난다면 그 세상의 사탄의 적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결국 승리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예수의 소리를 더욱더 나타날 때 빛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 명의 동명 3인 아나니아 첫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이스나나마나 아니면 꼭 불필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의 그 일을 대역하다 보니까 빛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저번처럼 닮으면 되겠구나 이름이 나타나기보다는 아마 그리스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좀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더욱 그리스의 이름이 풍성한 수정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일꾼되기 위해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고난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사실 이 고난에 대한 것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10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같이 물겠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입니다 믿음의 선인들도 보니까 많이 실수하고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고난의 방법이었어요 그 고난의 방법은 그들을 벌주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 벌주는 이유, 고난은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기 위한 통로더라고요 그것이 은혜의 통로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게 사사기를 보면 안 좋겠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울 땐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고난 당하고 어려우니까 부르짖고 강구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기를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 모든 고난을 물리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얼마 못 가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고난은 바로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고난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되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 부를까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다라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그 모든 것 이후에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창조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고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하게끔 시키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것 맡기고 저것 맡기고 그렇게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 부르셨어요 그런데 불렀는데 세상에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일어서서 빛을 발아대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사람들이 주저앉고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꺼내든 카드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있으면 한번 그 고난에 대한 가치를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놀란 뜻이 그 안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바울사도는 이걸 안 씁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29절을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죠 아,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해서 시작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모험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의미가 뭐예요? 바울사도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나는 그 고난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은요, 실용적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유익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가만히 있어서 너희들 행복만, 나의 행복만 바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만 바라면 교회가 세워질까요?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희생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것을 제약을 담당하셔서 돌아가셨기에 그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 보르심 속에서 나의 사명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이 있을 때, 희생이 있을 때, 헌신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나요 하지만 세상에 있는 그 사탄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슬쩍 물려주고 있어요 야, 네가 행복해야지 네가 이익을 당해야지 네가 즐거워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고난을 싫어해요 그런데 고난을 깊게 경험하다 보면 고난을 주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 엄마고 아빠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세상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깐난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밤낮 울고 불구할 때 엄마, 아빠가 일어나서 그 깐난 장이 다 그 고난을 담당하는 거예요 아이가 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땡깡 쓸 때도 다 감당해주며 받아주면서 사랑으로 다 고난 당했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세상에 가끔 정말 잘못된 부모님으로 인해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보면 뭐예요? 고난을 안 당해요 아빠가 게임 중독이다 보니까 세 살 된 애가 운다고 애를 발로 쳐서 사망하기 일이야 자기는 게임 중독이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다 보니까 깐난 장이가 굶어 죽고 고난 당하기 싫으니까 부모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고 고난 당하기 싫으니까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 못하더라고요 고난의 가치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로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서다는 그 의미를 안아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수정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다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사실 세상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전성기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서를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흥망선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흥하는 시대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하면 세종시대 흥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태평성대했고 부강했고 여러 가지 땅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흥한 시대에 인물들이 나타나요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인물들이 그런 흥한 시대에 나타나요 뭘 위기 속에도 나타나지만 흥한 시대도 인물이 나타나요 역사성에서 가장 긴 권력을 쥔 나라가 있어요 바로 로마입니다 천년의 시간을 그 로마가 집권했어요 그런데 로마는 왜 천년의 시대를 집권했을까 세상에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긴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역사자들은 딱 한 가지를 짚어내고 있어요 사람을 길렀고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을 지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전성기를 맞이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전성기를 구구하고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피해하고 고난을 숨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이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예수께서의 영향력을 이 교회가 필요한 것에 선한 것을 빚주는 사람으로 탈벽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인공 누굴까요? 저는 우리 수준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교회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동참하는 사람, 또 다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안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심어주셨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사도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 복음의 일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살이사욕을 채우거나 내 비전이 있거나 내 이름이 드넓혀지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뜻이 세워져 가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해지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정교회에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바울사다가 고백한 복음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의 소망이 있는지를 보시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목표, 그 비전의 확신이 내 것을 위한 것인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담당하는 고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복음의 확신을 들고 비전의 확신을 들고 고난의 확신을 들고 함께 할 때 우리 수정교회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능이 남을 수 있는 귀한 수정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축복의 교회를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